오늘은 여행하는 직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여행사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여행 꿀팁이라는 블로그로 유명한 블로거 허니블링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허니블링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KBS 팟캐스트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는 주제가 여행 오퍼레이터에 대한 이야기와 여행으로 먹고 사는 그런 크리에이터 직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라서 제가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강연할 때도 그런 부분 알려드리고 제가 지금 책 준비하는 것도 여행 오퍼레이터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좋아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러면 지금 KBS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추르바르 안녕 이따가 봐요. 저기 KBS 가는 길입니다. 저 지금 가면서 이거 여행 상상 라디오 하는 거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진짜 제가 출연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고 미줄랭님이랑 라스트라다님이랑 하시는 이렇게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열받으셨구나. 뭐가 경직되어 있어요. 혀가 지금 경직되어 있죠. 아이고 그래서 지금 너무 재밌게 들으면서 일을 가고 있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아니면 자기 전에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되게 꿀팁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되게 재밌네요. 여행 좋아하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짠 4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 이렇게요? 네. 아무튼 저희가 잘 보이는 방향 정도 세팅했죠. 한 페이지만 더 보면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갖고 싶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진이 엄청 잘하니까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중복이 안 되게 윤지씨가 모르고 윤지씨만 떨어질 수 있기를 최대한 보셨어요. 윤지씨. 네. 다른 분께서 포탑하다보니까 마지막에 스테이트도 있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쪽에서 그냥 하나 더 그래서 좋습니다. 이거 매일 짜증나 화이팅. 가겠습니다. 여행을 상상하는 현실적인 시간 여행 상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12년 전에 해외여행 전문 인솔자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여행을 영국까지 하는 미슐랭이고요. 오늘은 여행하는 직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행 인솔자 경력 20년의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여행사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여행 꿀팁이라는 블로그로 유명한 블로거 허니블링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허니블링 김은지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롯데관광에서 일하셨잖아요. 롯데관광이 정말 큰 회사인데 무슨 팀에서 일을 하셨어요? 저는 롯데관광에서 대리점 제휴팀이라는 팀에서 제휴팀 파트로 근무했고요. 본인이 원해서 제휴팀 가신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가 가신 거예요? 제가 이 에피소드도 있는 게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에 무슨 일을 배우셨나요?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투어 오퍼레이터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대략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롯데관광이 욕 들은 적이 있어요? 전화로?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출장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